장례식 예절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영업사원들 장례식장에서 사고쳤음 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씨의 회사에서 회사 거래처 대표의 부친상으로 영업직 3명을 장례식장에 조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조문을 한 후 장례식장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에 B 대리가 소주가 맛없다며 소맥을 타서 마시기 시작했고 이들은 술에 취해 건배를 외치기까지 했다는데요. 회식장소마냥 건배까지 외친 직원들에 결국 상주가 화가 났고 A씨의 회사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소식을 들은 A씨의 회사 사장은 누가 개념 없이 업무 시간에 소맥을 타서 마시냐며 술을 마시고 싶었으면 조문하고 나와서 따로 마실 것이지 거기서 회식을 하고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리가 났다는데요. A씨는 직원도 잘못했지만 장례식 예절 모르는 어린애가 실수를 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직원들이 기껏 조문 가줬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선 감론 일박이 벌어졌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무조건 직원 잘못이지 직장인이 때와 장소도 구분 못하나 원수도 장례식장에선 진상 안 떨어요. 이건 상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등의 영업사원들을 비판했고 반면 일각에선 모르고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심하다. 사회초년생이 할 수 있는 실수라고 본다. 장례식에서 일부러라도 웃고 화뚝까지 치는데 뭐 등으로 거래처 대표가 너무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